진짜 이거 상상 못 했다. 이제 실수를 움직여 볼까? 우리 이제 진짜 가는 거야? 가보자. 아자! 아자! 아자. 나 침봤다! 넙힐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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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기다려주고 가라. 다 비켜! 아 이것도 눈 돌았네? 나마세 하이룻! 왜 등을 돌려? 하이 씨가 하마을 씨면서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기상하지? 하아! 피! 때려쳐. 그래서 이산에 들어왔다고? 핫둘이! 말이 왔어요. 또요. 그만할까? 그럴까? 사랑해! 잘 안 들리지? 꺼버려. 여름에 다른 시점 빠져. 그걸로 호의가 문제가 이 상황이 조건이 이산에 비밀